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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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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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잘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돼 먹고 온다고 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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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은 거짓말이에요 치킨은 더 맛있게 편해요 한다는 얘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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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자체별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. 실제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증상이 없더라고 대별적으로 상자 내에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.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, 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는데 다 하는 게 맞다고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이분도 정부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. 요구싶어 보도록 하죠. 고관장. 그러니까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에 대해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생각합니다. 네, 특히 지금 정부가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27일 0시부터 2주간 자가 격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셨습니다.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을 하면 즉, 고발 절차하고 또 외국의 관계는 단순히 출고까지 집합되지 않습니다.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질을 무단히 탈하는 경우에는 맞습니다.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무단인들 금지를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